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사용하니 speech 자리에 구워줍니다.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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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바N 앗 청양고추 양념 간장 구운 소금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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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소금 쌀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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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스틱 토마토 파 소금 설탕 양파 양파 소금 소금 고구마 양파 참기름 양파 양파 꼬마집 여러분도 더 익었을때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볶아주세요 강가루 치즈볼 치즈볼 치즈 치즈볼 치즈볼 1분정도 1분정도 10분정도 1분정도 소금 2분정도 1분정도 4분정도 1분정도 1분정도 3분정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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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계란 계란 대파 계란말이 계란말아 계란말이 계란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